나는 펌펌한 여자 즐긴 더욱 더 편범해 별로 다를 게 없어 다른 일도 nothing special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내 옆에 항상 끊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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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빠, 이따가 집에 가서 차종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야는 너희들이 말도 안 알고 사니 내 생인 건 내 매력적인 건 어떡해 나야 우리도 한 게 아냐 화가 하고 산 거야 나한테 손가락질 그만 남자들이 날 좋아해 진짜야 우리도 한 게 아냐 다 말하고 산 거야 오늘 끝나고 뭐해? 나한테 손가락질 그만 남자들이 날 좋아해 진짜야 우리도 한 게 아냐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내 연습실에서 말해 나한테 손가락질 그만 내가 오늘 태워줄게 야 진짜야 우리도 한 게 아냐 다 말하고 산 거야 나한테 손가락질 그만 나한테 손가락질 동생 다 감사합니다.